성매매하다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서는 여성이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.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2년차 생계비 월 5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지난 7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. 성매매 피해자의 2년차 생계비 월 50만 원을 1년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 원으로 상향해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.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지원을 결정한 것입니다.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 시행 후 지금까지의 실무 경험도 반영해 실제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탈성매매 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자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파주시 자활 지원 대상자는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.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성매매 피해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,420만 원에서 5,02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. 다음 시행규칙 개정은